뭐 이번 시험지를 예를 들자면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좋은 의미로 미쳐 날뛰겠죠. 와 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? 근데 생명과학을 안 하는 친구들 DNA? PCR? 이게 뭐지?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스텝이 꼬이면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